이번 시상회에서 김임현, 서울예술중앙대학 교수님께서 차례를 해주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. 자 먼저 뮤지컬 신상 부분이 되겠는데요. 어떤 분들이 과연 누구들에게 상을 찾아내게 될지 이제 발표하겠습니다. 네, 시상자는 조용수, 김세진. 조용수, 김세진 두 분입니다. 축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조용수씨 콩보이쇼 갈라 콘서트 등에서 발굴의 실력을 보여주셨고요. 앞으로 우리 뮤지컬 분야를 끌어봐야 할 수 있는 분입니다. 네, 김세진씨 역시 앞으로 기대되는 희망주죠. 네, 축하합니다. 조용수씨, 김세진씨. 여기에 대한민국 뮤지컬 아주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는데요. 오늘 영예에 그 상의 뒷목을 안겨주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두 분 좀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한번 뮤지컬 신상에 빛나는 조용수, 김세진 두 분입니다. 축하합니다. 아버지, 우리 김세진 양. 이라고 합니다. 아직 많이 어색하시죠? 저 지금 루나틱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어요. 그래서 루나틱 컴퍼니의 저희 대표님이신 백재현 대표님 항상 배우로서 제 가슴을 요동쳐 주셔가지고 항상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데요. 항상 밖에서 파이팅해 주시는 홍유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정말로 딸 하나 믿고 항상 빗바라지 많이 해주시는 우리 엄마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너무 사랑합니다. 저 뮤지컬 배우로서 열심히 할게요. 많이 주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축하합니다. 우리 김세진 양, 박조용수 씨요. 함께 좀 서 계시죠? 두 분이요.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조용수입니다. 신의상학과 학교에 좀 늦은 날인데 이렇게 좋은 상황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항상 뮤지컬을 아껴주시는 팬들과 그리고 많은 선배님, 패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공연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두 분 축하드리고요.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꽃다발을 받아주시는 무대 가운데서의 축하 꽃다발이 왔네요.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다시 한 번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합니다. 뮤지컬 신의상 부분 조용수, 김세진 두 분에 대한 우리 동료 실업들의 꽃다발과 함께 있었고요. 더 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